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평소 유지하던 소비 패턴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크게 늘었던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자산의 거품이 꺼지고 있는 것도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경제전문방송 CNBC가 최근 미국의 성인 4천 명을 대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어떤 것부터 줄이겠냐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은 50% 이상이 외식 비용을 줄이겠다 답했습니다. 그 다음 많은 42%는 운전 횟수를 줄여 연료비를 아끼고 이보다 적은 40%는 여행과 휴가를 취소하겠다 응답했습니다. 매달나가는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겠다는 응답은 36%였습니다. 사용하던 유명 브랜드 제품 대신 제네릭, 즉 카피 제품으로 바꾸겠다 답한 비율도 32%나 됐습니다. 새 차와 주택 구입을 늦추겠다는 답은 각각 26%와 20%였습니다. 물가 상승이 계속된다면 돈을 빌리거나 신용카드 대출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16%, 각종 공가금 지불을 미루겠다는 답은 12%였습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소 떨어졌으나 전문가들의 예상치 8.1%보다 높아 인플레이션이 한동안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빠르게 잡히지 않을 거란 전망은 아끼는 데 한계가 있는 휘발유값과 식품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NBC는 미 국민의 절반가량은 물가 상승에 늘 신경쓰며 생활하고 있다 보도했는데,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의 경우 이보다 높은 55%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모니터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물가 상승이 저소득 가정부터 타격을 주기 시작해 중산층 가정까지 퍼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높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상금을 쓰기 시작한 가정이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